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오후 4시 33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이번에는 궤변 전성시대 가난과 부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했듯이 요즘 현대는 굉장히 궤변이 아주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화려한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인데요 나는 그 유튜브를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봅니다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마인드의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지는 요소가 생각 차이에 있다 그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 차이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다 하면 누구나가 다 생각을 고쳐가지고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지 왜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라는 건 말이죠 50%의 노력과 50%의 운이라고 난 봅니다 이 부자라는 건 말이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50% 노력 또 나머지 50%의 운 그게 작용해서 부자가 된다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생각 차이로다가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아니 아께도 되겠지만 생각 먹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되지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이속 우아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개미는 계속 나가서 그 더운 여름인데 일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날이 추운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이 추운 겨울이 되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일하느라고 애를 쓰던 거미는 겨울을 편안히 날 수가 있었지만 여름에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겨울에 얼어 죽었다 이런 이속 우아의 그런 얘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교훈이 담긴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서 말하길 개미처럼 사는 사람이 가난하다 부자가 되려면 배짱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만 해가지고 머슴처럼 일만 해가지고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 배짱이처럼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어느 날 분뚝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특허를 낸다든지 이래가지고서는 대박을 터뜨려라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아이디어로 대박을 터뜨려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주된 골자는 겁니다 개미처럼 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미련스럽고 우직하고 가난하게 산다 그러나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다가 맨날 놀면서 노래만 불렀지만 굉장한 부를 이루고 산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궤변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장에 전교에서 1등해서 우등상장을 받는 애가 있습니다 전교 1등해서 우등상장을 받는 애가 있는데 그 전교에서 전교 1등한 그 상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장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6년 개근 상장입니다 6년 개근 상장 받은 애를 선생님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전교에서 1등한 애보다 6년 개근을 한 애를 더 선생님들은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한 번도 결근을 안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을 계속 개근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품이 성실하고 참더니 애가 6년 개근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요 그런 사람은 절대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년 개근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이죠 굉장히 달성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걸 달성하는 아이는 밑바탕부터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애라고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애는 국민학교 때 6년 개근을 해서 6년 개근 상장을 받은 애는 사회에 나가도 절대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범법자가 되지 않고 사회에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개근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인간됨이 성실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배짱이처럼 놀다가 노래만 부르면서 놀던 사람은 한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다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살지 말고 배짱이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이 6년 개근을 한 아이가 굉장히 미련스럽다고 할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야 이 사람 됨이 사람 됨됨이 있어서 사람 됨됨이 있어서 사람 인격에 있어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이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말이죠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또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사회에서 절대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번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성실한 아이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도 할 때도 6년 동안 전교 1등을 한 애보다는 공부는 잘 못했어도 6년 동안 개근을 한 애를 선생님들은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처럼 일하면 가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첫째 개미처럼 일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함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운도 따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아예 성실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이디어만 번뜩여가지고 그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회장을 했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알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세계적인 명화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피카소 그림 이런 세계적인 명화를 수집했잖아요 그 명화 한 점에 그림 한 점에 수십억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수집을 하겠습니까 엄두를 못 내죠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재벌이니까 그렇게 고가의 그림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가의 그림 한 점에 몇십억, 몇천억을 주고 살 정도의 부를 누렸다면 지나가다가 길 가던 지나가다가 그지를 봐도 그냥 몇천만 원 탁 던져주고 이랬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평소에 자기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도 그래도 부모님들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커 날 때도 별로 그렇게 물자를 아껴 쓰지 않고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기업의 시험을 봐가지고 대기업의 취직에 들어가니까 대기업의 취직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그 회장이, 그 대기업 회장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A4 용지 있잖아요 이 A4 용지를 이쪽에다 잘 이렇게 글씨를 쓰면 뒷면은 여백으로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뒷면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이론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쫀쫀하다고 할까 인간적인 비해를 느꼈다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인간에 대한 환멸까지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재벌 회장이라면 지나가다가도 그지한테 미천만 원을 던져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몇천억을 번다는 재벌 회장이 몇천억, 몇조를 번다는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A4 용지에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인간적인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그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와서 그 다음에 사표를 쓰고 직장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렇게 굴러먹이면서 시련에 부딪히다 보니까 새삼 그게 예전에 겪었던 대기업 회장의 생활이 아, 그거로구나 박수를 탁 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1년에 몇조를 버는 대기업 회장도 근본적인 생활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면을 쓰고 뒷면을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그림 한 점에 몇천억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탈북민이 탈북민이 이건희 회장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던 탈북민이 있다래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집에 가기 전에는 야,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니까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잘해 먹을 것이다 진짜 산해진미 밥상이 차려진 상다리가 휘어져라고 이렇게 건사하게 답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는 이건희 회장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집을 들어가니까 집 자체는 크더라는 겁니다 크고 화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적인 손님들도 맞이하고 외부의 귀한 손님들도 와서 접대를 하고 그러니까 집은 크고 이제 후화로운데 대기업 재벌 집 대기업 재벌 회장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대저택이었지만 밥상이 나오는 걸 보고 말이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밥상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공기에다가 밥 안 공기하고 된장찌개, 호박나물 무침 아니 서너 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밥상을 보니까 우리 서민이 먹는 밥상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재벌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가기 전엔 초대바닥 가기 전엔 거기가만 재벌 회장 집이니까 정말 산해진미가 나오고 내가 생전에 못 먹어보던 음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가보니까 점심을 차려나왔는데 밥 한 공기에다가 호박나물 무침 된장찌개 익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하고 똑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 악의 내가 얘기한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가난하다 노래 부르는 배짱이로 살아라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게 괴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괴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날 더운 날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우둔하고 성실은 하지만 성실하긴 하지만 아둔하고 좀 모잘리는 놈이다 그래서 가난하다 그러나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일을 안 하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는 똑똑하고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살다가 어느 날 분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억만장자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가난하다 배짱이처럼 살아야 부자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그게 괴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례에 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그렇게 함부로 떠오릅니까 예전에 MIT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라면 굉장히 이공계 대학으로서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MIT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한국의 어느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연구원으로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연구가 그냥 되느냐 이거예요 연구가 친구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느냐 그게 연구가 되느냐 노래 부르고 앉아있다가 한순간에 연구가 떠오르느냐 아이디어가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 이공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그 하나의 한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의 실험을 하고 실험에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수천번 수만번 수천번을 실험에 실험을 골몰하다가 한순간에 어쩌다 한순간에 그게 연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게 여러분 연구라는 게 말이죠 골 붙이다가도 한순간에 연구가 되고 어디 가서 바닷가서 놀러가서 흥얼흥얼 생활 세월아 가거라 내월아 가거라 놀다가 한순간에 연구가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연구라는 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결과가 연구예요 그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발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발견과 발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수십번의 실패 수만번의 시행착오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어쩌다가 성공되는 게 극이 연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짱이처럼 그늘에 앉아서 놀다가 한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부자가 돼야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이치에 닿지도 않은 괴변이고 이 세상살이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몇조를 버는 대기업 회장이 1년에 몇조라는 그런 거대한 거금을 버는 회장이 A4 용지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인간적인 환매를 느껴서 회사를 사표를 냈다 이랬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A4 용지에 앞에다 가득 쓰고 뒤에다 가득 쓰고 그게 바로 인간적인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회장은 아무리 자기가 1년에 몇조를 이익을 남기는 재벌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성실함을 갖췄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의 성실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 1년에 몇조를 버는 거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성실함이 없이는 절대 출세나 거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이 된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우선 인간적인 성실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회장이 1년에 몇조를 버는 큰 재벌 회장이 이 A4 용지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이런 걸 보고 인간적인 환매를 느껴서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물이 몇조를 벌고 억만장자가 됐다 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인간의 성실함입니다 인간의 기본 바탕이죠 아무리 이건이 재벌 회장이 수십조의 이문을 남기는 그런 재벌 회장이었지만 호박나물에 된장국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적인 성실함이다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성실함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굳건한 집이 생기고 집을 짓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성실함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사상루각인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인 성실함이 우선 되고 그리고 나서 재벌도 되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다할 때 초등학교 다할 때 선생님들은 전교 1등을 한 애보다 6년 개근을 한 애를 더 훌륭하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엔 말이죠 그렇게 궤변이 난무합니다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다가 한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거부가 된다 그런 사람이 될 거라 이게 완전히 정말 궤변인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것이 말이죠 아이디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공계 학문을 전공을 해서 어떤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러면 그 밑바탕에 수많은 이공계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된 그 밑바탕을 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이공계 과학계의 지식이 축적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냅니까 이 아이디어라는 건 말이죠 그 수많은 지식의 축적의 결과예요 결국 아이디어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원 같은 거 어디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 같은 거 하려면 다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되잖아요 박사학위의 박사학위 정도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지식이 수많은 과학 이공계 계통의 지식이 축적이 돼 있어야 그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참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그런 궤변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궤변 전성시대라고 해서 전번 시간에는 내가 평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궤변 전성시대에 불의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